안녕하세요 여러분 계획있는 여행 트래블러 연우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제가 7박 8일 동안 제주도를 여행하면서 추천해드리고 싶었던 음식점이랑 카페 베스트5입니다 카페 베스트5입니다 5위 다니쉬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카페 분위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여기는 빵과 케이크의 맛이 정말 특출나게 좋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날 제주도에서 출발하는 날 두 번이나 들렸다는 사실이 증명하듯 이렇게 집에 돌아가는 길에 빵도 잔뜩 포장해서 왔답니다 특히나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먹었던 이 잠봉베르라는 샌드위치는 너무 맛있어서 유럽가서 꼭 다시 한번 먹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위 서기다원 오설록 말고 제주도에서 녹차밭을 하나 고르라면 당연 서기다원입니다 굉장히 넓은 규모도 인상적이지만 사실 이곳이 4위에 꼽힌 이유는 오시는 모든 분들께 이런 이쁜 녹차밭을 보면서 무료로 차까지 제공해 주신다는 점입니다 각박한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여유와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니 게다가 제주도 여행 중이시라면 그런 마음은 더욱더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준비해 주신 황차와 오전 녹차를 마시면서 녹차밭을 시간 제한 없이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따뜻하네요 3위 어니스트 밀크 우유깍 모양의 외관부터 굉장히 귀여운 이 카페 높은 지대에 위치하고 있어서 성산일출봉과 우도가 내려다 보이는 뷰를 가지고 있고요 카페 안에서는 각양각색의 요거트들이 반겨주니까 솔직히 하나씩 다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요거트 전문점답게 요거트 맛은 말할 것도 없이 깔끔하고 맛있었습니다 공동 1위 카페 코카콜라 사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콜라에 진심인 사람들에게는 정말 성지 같은 곳입니다 입구에 들어서면 반겨주는 사장님이 16년간 정성스럽게 모으셨다는 콜라 굿즈들과 가지각색의 콜라병들 그리고 리얼한 맛으로 구현한 메뉴들까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밖을 바라보면 바로 앞으로 펼쳐지는 이쁜 바다도 음료의 맛을 더해줍니다 카페 공동 1등 베스트 1은 지금 제가 있는 곳을 보면 아시겠죠? 카페 롱롱입니다 카페로 들어가는 길부터 느낄 수 있는 해외라는 착각이 들 정도의 바다색과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카페 롱롱입니다 1층에서 보는 풍경도 정말 아름답지만 2층으로 올라가 보면 영롱한 에메랄드 빛 바다를 좀 더 본격적으로 즐기실 수 있고요 경치만 좋은 게 아니라 커피맛까지 좋은 팔방민 카페입니다 그 밖에도 녹차라떼가 정말 맛있고 인테리어도 너무나도 깔끔한 카페 산노루 바다 앞에 자리잡고 있어 오션뷰어 열대나무들로 둘러싸여 자신만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인스밀도 간단하게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음식점 베스트 5입니다 제주도에 오시면 가장 먼저 먹어볼 먹거리로 추천해드릴 청귤소바가 있는 도토리 키친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바 맛은 물론 청귤과의 조합은 어디서도 먹어본 적은 없지만 먹는 순간 제주도 여행이 시작됐구나를 알려주는 상큼한 음식입니다 가게도 마침 제주공항과 제주항이 있는 제주시내의 위치에 있어 방문하시기에도 좋습니다 4위 이스트포레스트 종달리에 위치한 퓨전 서양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가게입니다 내부 분위기부터 굉장히 제주도스러우면서도 고급스럽고 대표 메뉴 중 하나인 무너크림 파스타는 기대하고 갔는데도 실망시키지 않는 불맛나는 문어와 크리미한 크림 거기에 끝 마무리로 청양고추향까지 완벽했습니다 3위 돈카츠 서왕 이름에 돈카츠가 들어가지만 사실 생선가스로 유명한 집입니다 그날그날 잡히는 생선으로 카츠를 만드시기 때문에 좀 더 신선하고 궁금증을 유발하는 메뉴 구성이죠 비린맛 하나 없고 생선살로 가득한 생선가스는 한입 한입이 행복했고요 따뜻한 장국의 맛도 위품이었고 우동 샐러드도 두 분이서 세 분이서 나눠드시기에 정말 좋은 맛과 양이었습니다 2위 해월점 종달리에 있는 또 하나의 맛집 육식을 좋아하는 저이지만 여기서 먹어본 보말 칼국수는 당분간 제 인생 최애 칼국수가 되었는데요 끓여 먹을 수 있는 점과 한입 먹었을 때 감칠맛과 해물의 얕지만 풍부한 맛이 일품입니다 면을 다 먹고 공깃밥을 추가해서 만들어 먹는 끝까지 먹어야 정말 완벽하게 드신 겁니다 1위 별돈별 정원점 제주도 하면 떠오르는 대표 메뉴 흑돼지이지만 사실 흑돼지구이라고 다를 것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장소입니다 마당에 준비된 테이블에 저 멀리 보이는 오름 맑은 제주도 하늘의 분위기가 너무 만족스러웠고요 직접 구워주시는 흑돼지 특히나 목살은 한입 먹으면 육즙이 입안에서 팡팡 터지면서 흑돼지의 고소하고 진한 풍미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특수 부위 중 가브리살 또한 정말 맛있었고요 살짝 느끼할 수 있으니 김치찌개는 역시 국룰이겠죠 마무리로 마시는 콜라 한잔 아쉽게도 순위권에는 들지 못했지만 딱새우가 담백하고 맛있었던 거기에 딱새우 라면까지 나오던 아늑한 섭지 코지로도 추가로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음식점과 카페 추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가보고 싶으신 곳이 생기셨으면 더더욱 바랄 게 없겠네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